알립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 씨는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 시 제출된 서류로 인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하였고,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의 내용 증명으로 통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빨간아재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지금 보신 것처럼 본인의 학위를 자진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딸 조민 씨도 며칠 전에 비슷한 입장을 밝혔죠. 의사 면허를 반납하겠다. 그리고 대학 측과 벌이고 있는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도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민입니다. 오랫동안 고민해 왔으나 이제야 실행할 용기를 갖게 되어 알립니다. 의사 면허는 반납한다고 이미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저는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는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녀의 이런 결정을 바라보면서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아들은 이로써 미국 대학에서 받은 학사학위 졸업장만 남게 됐고요. 그 딸 조민 씨는 대학에 입학한 게 2010년입니다. 13년 전의 일이에요. 대학, 대학원, 그리고 의사 국가시험에 통과를 하고 병원에서 인턴 과정까지 다 마쳤습니다. 20살에 대학 입학해서 최근까지 30대 초반까지 13년간의 인생이 통째로 리셋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서울대에서 파면 의결이 이루어졌고요. 본인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해놓은 상태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본인 사건 재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이 됐고 남편과 함께 받고 있는 재판에서는 징역 1년이 추가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언론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딸 조민 씨를 기소해야 된다 이렇게 군부를 떼고 있고 검찰에서는 곧 기소할 듯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죠. 조국 전 장관 사건에서 유죄로 확정 판결이 나면 그 아들에 대해서도 기소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일 겁니다. 이게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었나요? 4년 전으로 이 사건 초기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이게 어떤 성격의 사건이었습니까? 권력형 범죄라고 했어요. 조국 펀드 정경심 실소유주, 관급공사, 신종 정경유착, 심지어는 국정농단 사건까지 검찰이 법정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이 본인들, 가족들만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를 차명으로 만들어놓고 민정수석의 지위를 이용해서 관급공사를 특정 업체에 몰아준다. 그리고 이 업체에 사모펀드가 투자를 해서 여기서 돈을 벌어들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대선 자금으로 쓰려고 했다. 이게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설계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펀드 어디로 갔고 권력형 범죄 어디로 갔고 관급공사 어디로 갔고 정경심 실소유주 다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남은 것은 표창장하고 몇 장의 경력 관련 서류입니다. 심지어 부산대에서는 표창장 그리고 제출되거나 기재된 경력 서류가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놓고도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입학 취소 처분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점집 블로그에서 그대로 복붙해서 논문을 쓰고 남이 발표한 사업계획서 같은 걸 갖다가 본인의 논문으로 둔갑을 시키고 또 그런 논문을 가지고 학위를 받고 또 누군가는 자녀가 그리고 조카들이 논문을 표절하고 심지어 외국에 있는 대필 작가까지 동원을 해서 논문을 쓰고 그런 거를 학교에서 또는 입시에 활용을 해도 누가 조사를 합니까? 수사를 합니까? 입학 취소를 합니까? 학위를 취소합니까? 유독 조국 전 장관 가족에게만 마치 이 가족은 무슨 불가촉 천민이나 되는 듯이 남들은 겪지 않는 일을 이 가족은 왜 이렇게 온 가족이 멸문지화까지 당해야 되는 겁니까? 자녀들까지 그리고 이 부분은 다 던진 거예요 더 잃을 게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상당수 의원들이 행여나 본인한테 불똥이 튈까 싶어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요 법원도 마찬가지죠 조민 씨가 학교 다니면서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녔다 아빠는 공직자인데 딸은 공부도 못하면서 이렇게 훙청망청 스포츠카나 타고 다닌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허위 방송을 했던 그 가세현 방송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을 하면서도 끝내 그 가세현 3인방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합니다 정경심 교수는 아파도 제대로 지금 병원 치료도 못 받고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그렇게 관대한 형집행정지 처분이 왜 이 가족에게는 정경심 교수에게는 통용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 가족에게는 누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듯이 마녀사냥이라도 하는 듯이 이렇게 사방에서 주저없이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시작된 게 이제 4년이 지났습니다 이쯤 되면 그 광기도 좀 사그라들만도 한데 여전히 기세등등합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고 자녀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처분이 이루어지고 하면 한 번쯤 복귀해 볼만도 하잖아요 언론도 전문가들도 복귀해 볼만 하지 않습니까 검찰이 표적 기소를 한 건 아닌지 무리한 조작 수사를 한 건 아닌지 그리고 뭔가 석연차는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한 번쯤 돌아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움직임은 일절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들 이 사건 잊지 마시고요 지금 매일같이 새로운 이슈가 쏟아지니까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데 이 사건에 온전한 진실을 파헤치겠다 그리고 잘못 왜곡돼서 알려줬던 것들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노력하시는 분들 여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버텨주십시오 머지않은 시간 내에 이 가족에게 우리가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줘야 할 그럴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